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총 부채 6천조 가운데서 한 2천조 정도가 문정부 4년 동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건국한 이래로 72조 년 동안 총 누적 부채 가운데서도 3분의 1 정도가 4년 동안 늘어난 점입니다. 절대 규모 면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위험한 일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그들의 시야는 협소하고 시계는 재임 기간밖에 없습니다. 그냥 재임 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4년 5년 정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난 이후에다도 그들이 남긴 모든 종류의 뒤치다거리를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의 그런 눈초리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 5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고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대통령 선거 전 승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는 돈을 쓰겠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시계라는 것은 재임 기간 그 이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이 없는 학자들은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홍익대 경제학부의 성명재 한국재정학회장이 6월 21일 날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의 핵심 메시지를 모두 다 5가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핵심 요지는 지금과 같은 그런 재정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일본이 걸었던 것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런 궤적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나라빚을 늘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은 정말 문제가 많다. 성명재 한국재정학회자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건데 이 재정 확장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재정적자의 심각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재정이란 것이 편익은 지금 발생하지만 비용은 시간을 나눠서 돌아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뜻하다.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가 일체 없다는 이야기다. 지금 정부 재정은 바닥 상태다. 재정이 부족하면 세금으로 조달하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서 재산세 증가 등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은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은 나라 빚을 내겠다는 생각인데 걱정이 앞선다. 짧은 인터뷰 요지지만 핵심 부분은 다 지적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가 역부족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문 대통령에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정책이다. 저는 이것을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 넘기지 않아야 된다. 성명재 한국재정학회장 주장입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도 한순간에 터져버린다. 5년 6년 뒤에 터지지 않는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20년 30년 뒤에 터진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내상이 깊어지고 있지만 정상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나중에 정상이 발현됐을 때는 치료하려고 해도 이미 늦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데도 정부에서 국가 부채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논센서다. 거짓말이다는 이야기죠. 저의 해설을 간단하게 다하면 성명재 한국재정학회장의 전망보다도 훨씬 더 빨리 지는 재정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그야말로 얼마 가지 않아서 지불 여력 문제에 대해서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외자 투자자들의 입장이 노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선진국과 절대로 비교해서 안 된다. 성명재 한국재정학회장 주장입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현재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 있는 30대 중반이고 선진국은 전성기를 지나서 50대 60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50대 60대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더라도 노화현상 때문에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선진국은 상당히 나쁜 상황인데 우리는 그보다 좋으니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3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의 선진국보다 훨씬 못한 처지가 될 가슴수이 높은데 그런 조건과 차이를 그냥 뺀 채 현재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저의 해설은 정말 한국은 고령화와 저찰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집행하지 않으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령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그런 추세를 미뤄보면 또 저출산이 급속히 추진되는 추세를 미뤄보면 아무리 아껴서도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을 다 망각하고 그냥 완전히 방만 재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가게 되면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껴도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성명제 한국재정학회장 주장입니다. 절약해도 나중에 감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데 오히려 재정지출에 물꼬를 터버렸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절약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정상황은 앞으로 더 좋지 않아질 강능성이 크다. 세금은 적게 들어오고 지출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 세금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이 크다. 소득세를 대는 젊은 층은 줄어들고 세금을 내지 않는 고령층은 급속히 늘어난다. 고령층이 증가되면 연금지급 외에도 빈곤지원 등으로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 현재 소득 최하 20%의 대부분이 고령층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확대 지출 정책을 계속하면 재정 누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조금만 양심적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 같으면 한국의 저출산 추세라든지 고령화에 급속한 그런 전개 방향을 생각하게 되면 아껴도 방어가 쉽지 않은데 아끼는 것마저 포기하게 되면 가는 길은 뻔하다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다섯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죠. 성명제 한국재정학회장의 주장입니다. 재정 악화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인체에 비유하면 면역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뜻한다. 지금처럼 확장 재정을 계속하면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대처가 가능하겠는가. 일본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총행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60%대에서 중반 수준이었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250%를 웃돌게 되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을 마구 뿌리는 확장 재정을 지속해 왔어. 나라 빚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말았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다. 채무정가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될 것으로 본다. 채무정가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정말 쪽박찰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나라 차원에서.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